어, 그럼 나 지금 불법 체포 당한 거네? 경찰이 시민을 불법 체포했네! 그거 다 지금 씻고 있죠? 아니 대체 왜 아무도 제 말에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? 혜영이 누나한테 장애가 있어서인가? 비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을 찐으로 사랑했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? 누가 그렇대요? 우리는...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, 착하고 순수해요.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요. 기러기 토마토 변호사님은 알 거예요. 저랑 혜영이 누나, 찐사랑 맞아요. 근데 찐사랑이 꼭 첫사랑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제발... 네? 제발 제발 좀 믿어주세요.